쿠리쿠아 최근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쿠리쿠아하고도 만난지가 벌써 이제 4년째가 다 돼가고 실제적으로 둘이 같이 산 거는 한 3년 된건데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건지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도 되는건지 얼마를 저축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건지 내가 지금 결혼을 해도 맞는건지 갑자기 이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면서 쿠리쿠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쿠리쿠아는 자기가 저보다 연상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을 안해요 그래서 최근에 밤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쿠리쿠를 쭉 보는데 한두달 정도 프루포즈를 좀 준비를 하다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거에요 문득 이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혼자 마음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쿠리쿠랑 결혼 진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났는데 쿠리쿠한테는 되게 갑작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쿠리쿠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저희가 친한 형 커플이랑 만나러 인천에 지금 놀러가기로 했어요 쿠리쿠한테는 내일이 우리 기념일이니까 형 커플이랑 인천에서 놀고 우리끼리 간단하게 기념일 축하를 하자 그래서 그 브이로그를 지금 찍기로 했어요 전혀 쿠리쿠는 진짜 모르겠는 상황이고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준비하기 되게 어려운거에요 저희 본가로 보내고 지금도 잠깐 할머니 집 갔다올게 하고 지금 밑에서 이걸 찍고 있는 상황인데 쿠리쿠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추인식 추인식인가 일단 이 선물을 시작으로 이번 여행 때 쿠리쿠 기분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의 향수 뭘 하겠어요 진짜 드디어 저의 여자친구 쿠리쿠가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데 다이어트 다이어트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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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맛있었어요 진짜요? 차요? 대단해 안녕하세요 잘해주세요 무언음 사망코 하하하하 치즈의 선물가로 뭐? 웨이클로리에다 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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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지 마세요 응 진짜 보면 안 돼 응 됐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백조영입니다 진짜 웨이클로리에다 다시 진짜 천토 천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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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천토 왜요? 가자 땀봤습니다 오늘은 현식이랑 춘식이가 같이 인정에 가겠습니다 어? 자기의 냄새가 왜요? 어디가? 하르몬니의 집? 그냥 하르몬니에 있었어 위치에 가르쳐 있었어 나이 요! 여러분 이거 알고있어 저희는 인천 여행을 시작합니다 와~~ 와~~